넌 여름이 싫어? 숨막혀 어쩔 땐 정말 익사라도 할 것처럼 그땐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하민아 나도 여기 오면 행복해질까 싶어서 그때 그렇게 계속 다 놓치면서 살든가 그림도 나도 하민아 너무 보고 싶어 내가 그런 말만 안 했어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서 알면 그런다고 형이 사로 돌아오는 것도 아는 그때는 왜 알지 못했을까 이 모든 게 네가 보낸 신호였다는 걸 흐름이 흐름이 나만 알고 싶어서 됐어 어떡하니 이제 너 없이 버튼의 방법을 모르겠어 형한테 돌아갈 곳은 선생님밖에 없었는데 자달이 널 만나지 않았더라면 난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처음으로 숨쉬는 것 같았어 너 저 때문에니까 너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저 하나 가지고 만족을 못 하세요 하지만 너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가끔은 흉이 없었으면 좋겠어 너무나도 많았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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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